파트 4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일문항 기능평가입니다. 세문서 만들기 및 임시 파일 저장하기입니다. 파일 New Document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기본 설정 1페이지 폭 323 높이 470 15 간격 5mm 여백 19 위쪽만 25mm 돌연 5mm 입력하고 값 확인 후에 OK 누릅니다. 눈금자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컨트롤 R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일문항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만들기 아웃풋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1급 101, 1급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플레이스 컨트롤 D 눌러주시고 1급-1JPG 선택하고 열기 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D 가져오기, 이번에는 1급-2JPG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러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R2,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복사합니다. 두번째 프레임을 더블클릭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세번째 이미지도 선택 툴로 선택하고 더블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컨트롤 D, 1급, 3번 PSD 파일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라그 앤 드롭 해서 가져옵니다. 프레임을 조절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R2, Shift, Ctrl, C 눌러주세요. 더블클릭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컨트롤 D 가져오기, 1급, 4, AI, 파일 열기, 출력 형태와 같이 드라그하여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1급, 1, JPEG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효과,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페더 선택. 각도 30도로 설정합니다. 1급, 3, PST 프레임 선택하고 Alt, Shift, Ctrl, K, 클리핑 패스 대화 상자에서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패스 확인합니다. 1급, 3, JPEG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개체 모양 감싸기, 세 번째 아이콘 옵셋 값을 지시 조건과 같이 6mm 입력하고 엔터 1급, 4, AI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Alt, Ctrl, M 효과 대화 상자에서 그림자 효과, 불투명도 30% 설정합니다. 라인 툴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라그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선의 길이를 지시 조건과 같이 285mm 하고 엔터 윈도우, 스트로크, F10 두께 7포인트 타입, 유형을 굵은 선, 가는 선 색상 패널을 F6 열어주시고요 K100 설정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사각형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폭과 높이 지시 조건대로 135, 높이 11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시작색 K50, 끝색 CMYK 0, 흰색으로 적용해주고요 문자 효과 적용하기 문자 도구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에이리얼 볼드 크기 18포인트 색상은 C100, M100, 나머지 0, 엔터 문자를 컬처럴 헤리티지 입력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클릭하고 해당하는 문자의 속성, 바탕 포인트 18포인트 문자의 색은 CMYK 0 전통 건축과 단청 입력하고 배치합니다 해당하는 텍스트 프레임에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알트 컨트롤 M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시작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한 후 드래그 하여서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정리합니다 선색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타입 툴을 길게 눌러서 타입 원어 패스 쉬프트 T 누르고 패스 형태에 가져다 놓고 클릭합니다 컬러를 입력합니다 C50, M70, 나머지 0 단락 스타일 설정하기 FO 색상 견본 패널에서 오른쪽 새 색상 견본 선택합니다 단락이 적용되어 있는 색상을 추가합니다 C100, M100, 나머지 0 추가 다음 검정색 K100, K100 추가 C80, M100, Y50, K0 추가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마우프 폴더에서 각 단락 스타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급 O, TXT 열기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텍스트 로딩 아이콘으로 바뀌면 드래그 하여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한글이 보이지 않을 때는 타입 눌러서 한글 폰트 기본 한글 폰트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프레임을 조절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 스타일에 적용할 내용만 남기고 첫 번째 프레임은 첫 번째 텍스트 프레임은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프레임 역시 본문 2 단락의 내용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선택 툴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프레임은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세 번째 텍스트 프레임에 캡션에 들어갈 단락 스타일 내용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이 방법 외에 메모장에서 텍스트를 불러와서 해당하는 단락 스타일의 내용만 복사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학습하시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락 스타일 F11 단축키를 눌러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줍니다 메뉴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선택하고 새 단락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단락 스타일의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의 속성을 본문 1 본문 1 도둠 13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25 단락 단락 시작 표시 문자 줄 수 2 문자 색 견본에서 C100 M100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단락 스타일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메뉴 새로운 단락 스타일 본문 2 글콜 바탕 크기 11포인트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45 색상 문자 색상은 K100 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캡션 단락 스타일 새로운 단락 스타일 새로운 단락 스타일 단락 스타일 명 캡션 도둠 12포인트 행간 17 색상 C80 M100 Y50 선택하고 오케이 두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아웃풋에 있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2번 텍스트 프레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열과 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열을 3열 선택해 주시고요 간격 5 설정하고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포트를 클릭하고 프레임을 작성합니다 열을 2로 설정하고 간격 5mm 결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조절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해당하는 내용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리합니다 PDF 내보내기 파일 익스퍼트 컨트롤 E gtq 폴더에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문항 번호 입력하고 파일 형식을 Adobe PDF 프린트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도련을 모든 프린터 표시로 체크하고 익스퍼트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 답안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2문항 실무 응용입니다 새 문서 만들기 및 임시 파일 저장하기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6페이지 폭과 높이는 각각 160에 195 25 2열 4mm 전체 20 3mm 입력합니다 확인하고 OK F12 페이지 패널 열어두고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를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 저장하기 클릭하고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파일 이름 수험번호 수험명 문항 2번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ype 2를 클릭하고 드러그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런트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를 Alt Shift Ctrl N 넣고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설정합니다 ADL 볼드 굿포인트 C70 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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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0 엔터 프레임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선택 툴로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를 복사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에서 다시 작업 페이지를 더블클릭해서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gtq 아웃풋 폴더에서 1급 201부터 6번까지의 JPG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파일 가져오기 1급 6 AI 파일을 열기합니다 1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맞춤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선택해서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Ctrl D 가져오기 1급 7 JPG 열기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요 1급 1급 JPG 프레임 마우스 오른쪽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Shift Ctrl 단축키를 눌러주시고요 Ctrl D 가져오기 1급 8 JPG 선택하고 열기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선택합니다 Ctrl D 1급 9 JPG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제우기 Alt Shift Ctrl C 3 4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D 1급 10 JPG 열기 4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미지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 지울에 맞게 프레임 재우기 Alt Shift Ctrl C 선택합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D 1급 11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드래그 드롭 해서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고요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다시 한번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조절합니다 조절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더블클릭하거나 프레임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Ctrl D 1급 12 JPG 선택하고 열기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트랜스폰 툴을 길게 눌러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12번 JPG를 드래그해서 회전합니다 1페이지 영역에 1급 6 AI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효과 드롭쉬도 선택합니다 4페이지에 1급 10 JPG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을 선택하고 포토샵 패스 선택합니다 윈도우 텍스트와 패널에서 세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선택하고 지지 조건과 같이 옵셋값 5mm를 입력합니다 5 6페이지에 1급 11 JPG Shift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 개체 모퉁이 옵션 코너 옵션 들어가서 대화 상자에서 지지 조건과 같이 돌림무늬 Fancy 선택하고 값을 5mm 설정하고 미리 보기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6페이지에 12 JPG 프레임 선택하고 개체 클리핑 패스 옵션 들어가서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패스 설정 확인합니다 윈도우 텍스트 패널 열어서 세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조건과 같이 5mm 색값 설정합니다 GTQ GTQ 아웃풋 폴더의 1급 202 JPG와 문제지 출력 형태의 도형을 확인합니다 도구 패널에서 7 CMYK형 적용하고 스트로크는 없음 설정합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용역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도형을 만듭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 70% 설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사각형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변형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3,4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해서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합니다 폭 18 높이 201 하고 엔터 색상을 F6 선택한 상태에서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색상값 K20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를 길게 눌러서 타원 타원 도구를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합니다 타원의 폭 높이 25 고 엔터 색은 색은 하얀색이구요 CMYK 000 불투명도 30% 입력하고 엔터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고 R2 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R2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사각형과 사각형과 원을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Ctrl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5, 6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V 배지를 정돈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 열어서 A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 영역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좀 켜서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다각형에 폭과 높이 7mm 입력하고 연수는 3 입력하고 Gain 누릅니다 컬러 패널 열어서 C 50 Y 70 엔터 Ctrl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해 주시고요 선택툴을 클릭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Ctrl 패널에 가로로 뒤집기 클릭합니다 상호작용 설정하기 상호작용 설정에 자주 사용하는 패널 영역을 윈도우 워크 스페이스 인테렉티브 포 PDF 선택하고 정렬이 패널이 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는 리셋 인테렉티브 포 PDF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로 1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 크기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1페이지 영역에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문자를 입력합니다 블럭 지정하고 9포인트 F6 색을 C70 M50 엔터 텍스트를 복사하고 윈도우 대화형 인테렉티브 하이퍼링크 하고 url에 https 붙이고 나머지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왼쪽 삼각 버튼 선택하고 버튼 패널을 열어줍니다 플러스 액션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Go to Previous 페이지 선택합니다 반대 오른쪽에 있는 삼각 버튼 선택하고 플러스 Go to Next 페이지 선택합니다 다시 2번 페이지 2페이지 영역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궁서 72포인트 행간 자간 바꿔주시고요 컬러는 CMYK M100 Y100 C20 엔터 gtq outp 폴더에 1급 202JPG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한글자씩 줄 바꾼하여 배치합니다 새로 쓰기 기능은 한글 영문 버전에 따라 다름으로 짧은 문자를 편집할 때 엔터를 활용하여 출바꿈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늘려줍니다 컨트롤 패널에 불투명도를 80% 입력합니다 Type 툴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도둠 13포인트 행간 기본 설정 값 자관영 내용을 입력합니다 색상 값은 K70 내용을 입력합니다 숫자 1,2,3 이 색상은 M50 Y70 K40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복사한 문자 프레임을 3,4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페이지에 토마토 효능 배치하고요 5,6페이지에는 나머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창의 색상, 색상 견본 F5 선택하고 색상을 등록합니다 Ctrl D 가져오기 선택하고 이미지 폴더 안에 1급 13 txt 를 열기합니다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글로 바꿔줍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선택 툴로 프레임 아래 포크를 클릭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포크로 클릭하고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프레임을 조절하면서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메뉴의 새로운 단락 스타일 선택하고 단락 스타일 명 본문 1 글꼴 도둠 굿포인트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25 단락 시작 표시 문자 탭 이동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라인 2줄 2 글자 선택하고 문자 색상 색상 견본에 없을 때는 컬러칩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바로 추가해도 좋습니다 M50 Y70 K40 추가 추가 추가를 하고 컬러칩에 추가한 색상이 반영되었는지 한번 더 꼭 확인해야 합니다 클릭해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요 OK 본문 1 단락 스타일 적용할 내용을 블록 지정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단락 스타일 패널 메뉴에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 본문 2 단락 스타일 명 입력하고 문자 바탕 시점 8.5 포인트 상관 14 작안 나이너스 30 입력하고 문자 색상 선택하고 블랙 또는 정확하게 하려면 더블클릭해서 K100 추가해서 선택합니다. 본문이 단락 스타일 적용할 텍스트를 블록 지정합니다. 타입 툴 클릭 전체 클릭하고 본문 2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정돈합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페이지 번호와 삼각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페이지 패널 F12 눌러주셔서 이 페이지의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알트 쉬프트 컨트롤 L 클릭하고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하면 삼각 버튼과 페이지 버튼이 출력 형태와 같이 보입니다. 파일, 익스포트, 컨트롤 E 클릭합니다. gtq 폴더에 썬번호 성명, 문항 번호 입력하고 파일 형식을 이 펍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입법 내보내기 옵션 대여 상자에서 버전을 입법 3.0 첫 번째 페이지 레스토어를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파일 저장하기 합니다. 답안 파일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 닫기 선택하고 수험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의 답안 전송을 클릭하여 최종 INDD와 EEPER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에 제출합니다. 3문항 실무 응용입니다. 새 문서 만들기 및 임시 파일 저장하기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2페이지 폭 210 높이 280 13 간격 5mm 여백은 모두 10 돌연 3 전체 기본 설정 확인 후에 OK 누릅니다. FCB 페이지 패널에서 2페이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s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하고 2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에 위치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컨트롤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문항번호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오른쪽 메뉴 버튼을 눌러 New Master 클릭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대화 상자에서 Be Master 확인하고 2페이지 폭 210 높이 280 확인이 되었으면 OK 누릅니다. Be Master 페이지에 홀수 페이지 썸네일을 누르면서 작업 영역의 1페이지에 드로그 앤 드롭합니다. 다시 한번 Be Master 페이지 짝수 페이지를 클릭하고 2페이지에 드로그 앤 드롭합니다. Be Master에서 홀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300으로 키우고요.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Type Frame을 만들고 메뉴에서 Type, Current, Page Number,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Ctrl, N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Arial, Bold, 지시 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0포인트 색상은 F6 눌러서 CMI 게이 설정하시고 CMI 게이 색상 값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C70, Y100, 나머지 0 지시 조건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레이아웃에 맞게 위치하고 조건에 있는 불투명도를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합니다. 불투명도 50% 하고 엔터 화면을 50%로 정하고 선택 툴로 홀스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 상단의 페이지 번호를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를 꼭 확인합니다. 다시 홀스 페이지 하단으로 와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Type 2를 선택한 다음 면주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Arial, Bold, 크기 12포인트, CMIK, 색상, M100K30 엔터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시 작게 이번에는 짝수 페이지 상단에 면주를 적용합니다. 홀스 쪽에 있는 면주를 Alt 누르면서 복사하고요. 짝수 페이지에 있는 면주 내용을 수정합니다. 작업 영역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하시고요. 화면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아웃풋 폴더의 301, 302, jpg를 확인합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에 적용한 페이지 번호와 면주가 맞는지 레이아웃과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비 마스터 페이지 화면에 머물고 있으면 페이지 번호가 B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작업 영역으로 이동할 때는 작업 영역에 해당 페이지 1페이지에 더블 클릭하면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지에 마스터 페이지 설정 항목들을 꼭 확인하고 마스터 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적용하는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작업 영역에 했을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만들기입니다. 아웃풋 폴더에 1급 301, 302, jpg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이미지 프레임을 만듭니다. 가져오기 컨트롤 D 14 1급 14 jpg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D 1급 15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선택 도구로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D 1급 15 jpg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눌러줍니다. 다음은 컨트롤 D 16 psd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전체적인 프레임도 조절합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16 psd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미지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이때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더블클릭해서 Shift 누르면서 이미지를 이동해서 해당 이미지가 보이도록 합니다. 컨트롤 D 1급 17 psd 선택하고 하단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모양을 형태를 잡아주시고 이미지 프레임에서 오른쪽 버튼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다시 한번 그 다음 컨트롤 D 18 psd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출력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필요한 이미지만 보이도록 편집하고 하단에 프레임을 위로 올려서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알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더블클릭 해서 이미지를 밀어줍니다. 옆에 이미지도 알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 더블클릭 해서 해당 이미지가 보이도록 프레임 크기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컨트롤 D 1급 19 AI 선택 열기 클릭 드래그 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효과 미 클리핑 패스 적용 입니다. 17 PSD 선택 하고 오른쪽 이미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패스 1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OK 윈도우 텍스트 세 번째 개체 모형 감싸기 옵셋 값 6mm 옵셋 값 6mm 선택 툴 클릭하고 이미지 우클릭 해서 이미지 선택하고 윈도우 엑스퍼트 선택하고 오브젝트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다음은 19 AI 파일 선택하고 오브젝트 아 오브젝트 이펙트 세틴 적용 합니다. 도형편집 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렉탱글 툴 클릭하고 작업영역 클릭. 폭 높이 60, 10 각각 입력하고 OK. 책상 F6 면색을 C70, Y100 70, Y100 나머지 0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돌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해 주고 오브젝트 모퉁이 옵션 코너 옵션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모퉁이 둥글게 옵션을 선택해 주고 값을 5mm 수정해 주고 미리 보기 확인 후에 OK 아웃풋 폴더에 301, 302, JPG를 확인하거나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도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 후에 복사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배치합니다. 문자 효과입니다. 타입 툴로 타이프레임 만들고 문자 속성 바탕 14 포인트 색상 C70, Y100, K50 무수식재료 디렉토리라고 입력합니다. 선택 툴, 선택 툴로 문자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효과에 드롭 섀도 Alt, 컨트롤 M 눌러주면 됩니다. 색상 견본에 색을 추가합니다. M100, Y, M100, K30 추가 두번째 C70 Y100, K30 추가 네번째 190, 10, 0 추가 작업 영역에서 컨트롤 D 1급 20 TXT 열기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타입 툴 선택하고 한글, 불림, 글콜을 선택해 줍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미리 삭제해 주시고요. 선택 툴 클릭하고 아래에 텍스트 프레임 아래에 빨간색 포크를 눌러 주시고 이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메뉴 새로운 단락 스타일 클릭합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메뉴 새로운 단락 스타일 클릭합니다. 10포인트 행간 18 좌관 마이너스 25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 문자색 옵션에 있으면 선택 M100K 30 하고 OK 본문 1에 문자 내용만 블럭 잡아서 본문 1 적용합니다. 두 번째 단락 스타일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 본문 2 바탕 9포인트 행간 18 차관 25 첫 줄 들여쓰기 312 첫 줄 들여쓰기 312 입력 엔터 문자색은 검정색 K100 없으니까 K100 추가 단락 스타일 본문 2 적용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 이번에는 캡션 도둠 8포인트 12 작안 메넬스 25 색상 100 CMI 190 10 블럭을 잡아서 캡션 적용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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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액 대 이동해서 체크하고 두께 1포인트 옵셋은 4 입력하고 컬러 색상 흰색이네요 심의 마이 케이 흰색 오케이 추가한 단락 스타일을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단락 스타일에 맞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의 색깔이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이 출력 형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주 참고하고 마무리 마지막에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시 조건에 C70 Y100 K30 엔터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70 30 그리고 단락 제목은 여기 따로 도형에다가 만들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달락 스타일 적용 달락 스타일까지 모두 적용했다면 저장을 누르고 저장한 답안을 전송하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